안녕하세요. 걸스의 미나입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뻐근하신 분 많으시죠? 온몸을 상쾌하게, 튼튼하게 저와 함께 체조송 시작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템션은 건강에너지 업! 돌려요 돌려 발목 운동 발목을 돌려 튼튼하게 띄가요 띄가 앞뒤로 뒤로 앞으로 튼튼하게 철어요. 으쌰샤 힘차게 발목도 무름도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렛츠고 튕겨요 튕겨 옆으로 부끄러워 말고 튕겨요 튕겨요 튕겨 앞뒤로 앞으로 뒤로 튼튼하게 튕겨요 돌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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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움직여 든든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 뻗어요 당겨요 쭉 뻗어요 눌나요 양팔 벌려 각을 세워요 까딱까딱 손목을 든든하게 쭉쭉 뻗어요 손목은 더 위아래로 뻗어 든든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돌려요 돌려 어깨 운동 강하게 돌리고 크게 돌리고 가슴을 쫙 펴요 당당하게 쫙쫙 펴봐요 든든하게 돌리면 나가요 나처럼 돌려요 돌려 든든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 뻗어 옆구리 운동 쭉 뻗어 튼튼하게 빅 도라지 보고 인사해요 빅 도라지 보고 인사해요 또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빅쭉쭉 빅쭉 리듬을 가봐요 All right! 든든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들어 천장 구경 푹 숙여요 번쩍 들어요 좌우로 모금도 튼튼하게 부끄러운 말로 해봐요 부끄러운 말로 해봐요 부끄러운 말로 해봐요 까딱까딱 마음껏 해봐요 Yeah! 나처럼 리듬을 가봐요 Wow!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시원하게 온몸을 쭉쭉쭉 개운하게 온몸을 든든하게 숙이고 좁혀요 짱짱짱 온몸을 좁혀요 시원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자 다시 한번 되풀이 돌려요 돌려 발목 운동 발목을 돌려 튼튼하게 찌가요 찌가 앞뒤로 뒤로 앞으로 튼튼하게 살아요 으샤샤 힘차게 발목도 무름도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튕겨요 튕겨 옆으로 부끄러워 말고 튕겨요 튕겨요 튕겨 앞뒤로 앞뒤로 뒤로 튼튼하게 튕겨요 돌려요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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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반을 움직여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 받아요 당겨요 쭉 받아요 당겨요 쭉 받아요 놀라요 양팔 벌려 각을 세워요 까딱까딱 손목을 튼튼하게 쭉쭉 받아요 손목 운동 위아래로 뻗어 튼튼하게 위아래로 뻗어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돌려요 돌려 어깨 운동 착해 돌리고 크게 돌리고 가슴을 쫙 펴요 당당하게 쫙쫙 펴봐요 튼튼하게 돌리면 나가요 나처럼 돌려요 돌려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 받아 옆구리 운동 쭉 받아 튼튼하게 빛 돌아 뒤보고 인사해요 또 돌아 허리를 튼튼하게 이쪽 이쪽 리듬을 가봐요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쭉쭉 뻗어 인사해요 쭉쭉 뻗어 전장 구경 훅 숙여요 번쩍 들어요 좌우로 모금도 튼튼하게 부끄러워 말고 해봐요 까딱까딱 마음껏 해봐요 나처럼 리듬을 가봐요 흔들 흔들어 튼튼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하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둘 둘 하나 둘 숨 쉬어요 시원하게 온몸을 쭉쭉쭉 개운하게 온몸을 튼튼하게 숙이고 좁혀요 쫙쫙쫙 온몸을 좁혀요 시원하게 오케이 셋 바이 스텝! Let's go! Yeah! 으어우! It's gonna make you go! 감사합니다.